부터 시작도 돼 소리부터 어 개무시다 나도 해야지 We are angry now 걔 멋있잖아 아까 전판에 우리한테 당했던 애들 중 빨리 끝내려면 서바이트 하나 있는게 좋지 않을까? 그래 내가 서바이트 할게 어 떼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떼처 해줬어 굿 우리가 지금 조합을 잘 따져야돼 패드형 나 지금 알았거든요 블리츠 왼쪽 눈 다쳤네 어 어떻게 알아? 아닌데? 나와 여기 나 봐봐 그거야 그거 실명한거 같은데 왼쪽 눈이 왜? 근데 초점없어 초점없고 색깔 이상해 그게 거기서 보여? 그럼 그림자 아니야? 딱 캐릭터 고르면은 큰 화면으로 한번 나오거든 야 그냥 그거 그거 그냥 회색 눈 회색 눈깔 아니야? 렌즈 낀거야 그 코스프레이 봐봐 아니 봐봐 하하하 회식자가 안내 지니씨 욕하고 계셔 지금 지니씨 욕하고 계셔 지금 티큐 티큐 맞아 맞아 티큐 욕 아니야 티큐야 그래 욕 아니라고 티큐라고 아 그래? 어 아니 혜진이한테 한마리야 혜진이한테 지하 됐어 지하 지하다 문 깰고 바로 때린다이 도키 도키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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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래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사드론을 하는데 컨트롤 이윤열이야 알았지? according 호기 형 근데 이거 뚫기 쉬울라면 차고 먼저 뚫는게 낫더라 내가 그때 형 내전을 하면서 깨닳은 tre hydro 박친다 공격 도마 도마 험 Ara 거기 여기부터 뚤니까 여기부터 뚫어줘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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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줘 일단 설치부터 해요 던져줘 어차피 여기 드로플레 안해 요즘 밴디도 없잖아 아니 여기 그거 있어 뮤트 있어 뮤트 그니까 아니고 밴디도 없으니까 여기 생고다니 나와 아카나 아카나 여기 던져줘 아 참 웃겼어 뭐야 키드 열어 빨리 열어 나 스나거든 자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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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령으로 그냥 점령으로 끄네 점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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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헤드 맞췄는데 나 없으러 지렸지 나 없으러 지렸지 어허허허 틀어막고 이기네 이거 1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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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4명 있었거든 다 못 넘어 사드론 성공했다 사드론인데 엘리전이었어 빠르게 빠르게 꺼내자 야 그 차고 막지마 차고 올라오면 차고 막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 그래 쏴 나간다 나간다 차고 조직하고 막지 말고 그냥 뚫으면 뚫는대로 잡아 그래 얘네 못해 아니 2층 한명 1층 두명 뭐 나머지 나머지 지하 나머지 지하 있자 풍고데이하고 제니슨이다 아까 우리가 있을게 헬로우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여기네 형 내가 저 팀한테 리브 올 브로큰 멘탈이라고 했어 바바이오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바이오허즈드 컨테이너 모바이오즈 바이냐 바이오즈 바이오즈 이 판 한 판 삐이 있는 부족한 선착장 시작이다 그래? 내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선에서 투otz중에서 시작하지 않더라고 그럼 여기 어이가 여기 볼게 아칸 이쪽 봐 백프로 여기야 아칸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볼게 맞지? 백프로 적이야 손 잡자 다운시켜 1 카야님 그 오른쪽이야 불치 아 글라즈 다운이다 핸 오른쪽으로 있어요 오른쪽 불치 조심해요 한 마리되있다 방금 다운 뭐에요? 라즈 딸기에다가 소음기에요 소음기 별로 안 아파 저쪽 헤드네 그 그 뭐지 큰 방 큰 방 저 큰 방 큰 방 밖에 쪽 오른쪽쪽으로 쭉 갔습니다 들어갔나? 나이스 기리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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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딸기 히 거-이 à-이거 막 거의 프로게이머 결승전 지금 제 재채기는 방송 종료를 알리는 재채기 방송 종료가 다가옴을 알리는 이거 이겨도 다음판 이겨야 사는거서 어 다음판도 이거까지 다음판같이 만우심 여섯시 이제 하겠네 여섯시 늦게잖아 아냐 이 판 빨리 끝내면은 단판도 빨리 끝내면은 단판도 빨리 끝내면은 잔흥은 잔흥은 6시 맞게 단판에서 안주면은 내가 다시는 켠김에 뭐뭐까지나 컨텐츠 하나도 와 진짜 내가 이거 짠거 내가 미안해 내가 짠거 한거 켠김에 침대까지 제발 아 좋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승 말고 그냥 승으로 하자 승으로 할거면 맞아 맞아 어 쟤 빡쳤나 아니아니야 드론으로 그로그로써 내꺼 죽이려다가 깨졌어 10회승 했으면 못잡겠 아 내가 다 잡는다 이 판 빡쳤다 이 판 움직이는 폼이 달라 시작하고 움직이는 시작하고 움직이는 헉 이거 AC 유탄 버그 생겼더라 관통하는거 어 나도 해봤어 관통하고 다음 벽 부수고 막 그치 내가 수려탄는데 오른쪽에도 있다 비켜봐 비켜봐 오른쪽에 펄스 내가 잡아야지 야 저기 2층부터 넣어 2층부터 아 뭐야 오른쪽 침대에 펄스 아 아 권세방 권세방 제잉슨님 탈방 받아요 발 찌워들어가는거 봐 탈방 없어요 와 공포겠다 공포 찌워들어오서 또 마산 아야 이제 한판 나보다 진짜 사자 빨리 어우 진짜 할수있고 8분에 끝났어 이번판 쯧 쯧 쯧 쯧 과일